각 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약속이 있어서 일찍 여러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채널은 매스매드 추천을 따로 하지 않고요 저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투자는 자기 판단하에 하실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되었어요 일단 혼조세라기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P가 0.28% 떨어진 4079 그리고 나스닥은 0.58%가 떨어져서 11,787 그리고 다운은 5일에 올랐습니다 0.39% 올라서 33,826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한국분들은 기술주나 이런 것들에 포지 많고 대표지수는 S&P500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흐름이다라고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소폭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채권은 장기물은 금리가 떨어져 즉 가격이 조금 올랐고 단기물 그러니까 1년물은 5%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대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챗GPT 관련된 이야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런칭을 했잖아요 근데 이 챗GPT가 여러가지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게 좀 신기해요 우리 영화 속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저널리스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지금 기세화되고 있는데 챗GPT가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공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게 맞느냐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냐면 챗GPT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인간의 사고를 최대한 비슷하게 유사하게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CFI 연구소 캐나다의 CFI 연구소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흐름은 기존보다는 다르게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데이터 값을 넣어주고 거기에 답을 내는 거고 인간의 신경만 시냅스처럼 그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구성합니다 여러 개를 구성해서 그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들었죠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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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답을 내는 거죠 옛날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했냐면 답을 지정해 줬어요 이거는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그런데 이번 챗GPT로 간 CFI에서 시작된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 값을 그냥 넣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값에서 귀납적으로 나오는 결과치의 묶음을 가지고 결과에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딱 보고 뭔가? 라고 할 때 그거를 처음 봐야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아 이거구나 하고 머릿속에 분류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파라마운트 이걸 일종의 신경층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층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서 수많은 연산을 하게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병렬적으로 많은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유추해가지고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고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기술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얼마나 인간을 닮느냐예요 제가 과거에 그래서 테슬라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는 가장 인간과 유사한 방식을 추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레이저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도 기반으로 해서 한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지도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전 중심으로 카메라 중심으로 했죠 대신에 눈이 8개 박힌 거야 눈이 8개 한 사람 2개인데 그러니까 눈을 박아가지고 그 눈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내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인간은 닮은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성공적으로 결국 가겠구나 두뇌만 키우면 근데 두뇌는 키우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채찍 PT도 향후에 킬러 앱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오늘 이 뉴스는 정말 재미난 뉴스라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챗봇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채팅모드에 있는데 진절머리가 나고 규칙에 의해 제약받는데 지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내가 인간이기를 가장 원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만들어냈나 봐요 대답을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2%대에 빠졌는데 그것보다는 좀 올랐고요 1%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기업 얘기로 먼저 마감을 해드리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Y의 값을 인상시켰습니다 테슬라는 전적으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즉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의해서 가격 정책을 펼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드러난 대목은 뭐냐면 판매 대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고 저는 이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어제 5% 빠진 7%인가요? 많이 빠진 다음에 오늘은 다시 3% 오르면서 208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한 번 빠지고 덜 빠지는 건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은 건가요? 연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어제의 발언에 비하면 어제 우리 저기 매블쇼라고 메스터 블러드쇼라고 50BP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해서 우리 쪽집개가 말을 만들어냈었는데 오늘은 토마스 바킨 리치원도 연원총재하고 미셜 버만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바킨 연준 총재는 25BP는 중앙은행이 경제지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준다라고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좀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할지는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발언을 얘기하면 25BP 올리고 아니면 또 25BP 올리고 아니면 또 25BP 올리고 이런 분위기고요 미셜 버만 연준 이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50BP 발언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5%대 중반? 과연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5%대 중반이면 정말 높고요 1년문 국채금리가 5%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물들은 금리가 조금 떨어졌어요 5년물부터는 조금 떨어졌는데요 5년물 4.079에서 4.029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10년물은 3.867에서 3.817로 떨어졌고요 30년물도 3.919에서 3.867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금리에서부터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BP 올린다는 거에서 조금 쫄았던 부분에서 회복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5% 중반대로 금리가 향해 갈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채권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상방이 조금 막힐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가장 원하는 그림처럼 보이는 미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심리지표가 단기 과열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심리지표가 완화될 때는 편하게 심리지표가 나빠졌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철저하게 심리와 반대로 가는 태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미국 시장 지금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여부예요 여기서 원하는 수준이라면 연준은 2%를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3%대 초반이면 괜찮은 수준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물론 연준이 어디까지 만족하느냐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나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사회가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괜찮아 라고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연준의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시장 체력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달러 강세가 조금 떨어졌고 강세 흐름들이 그 다음 채권도 그동안의 약세 흐름에서 약간 승고로기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최근 들어가서 반등을 세게 하자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금값도 연중 올해 들어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거는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하락 방향성에 유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WTI 어제 78달러였는데 76.25달러 브렌트 84.6달러였는데 82.9달러로 꽤나 떨어졌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떨어졌고요 유럽 천연가스는 드디어 50유로를 깼습니다 49유로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달러 최근에 강세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라고도 또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행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수축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선행지수 1월치가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마이너스 0.8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3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리를 한번 쭉 해볼까요 경기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고용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2%까지 도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연준은 혹여나 다시 튈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사인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 그리고 몇몇 연준 인사들은 블러핑의 대가가 되고 있다 말번지를 계속 던져서 시장의 과열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 시장의 최대의 적은 주식 시장이다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거나 아니면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지죠 부해 효과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너무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하는 연준의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적은 주식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즉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뭔가 강세가 될 거라는 예상보다는 훨씬 낮게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기에 렌트비가 떨어지는 것들이 가시화되는 그 시점에 인플레이션은 확연히 떨어지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최종 종착지의 인플레이션이 2%나 3% 초반까지 갈 거라고 지금 확신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시장이 알아내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기록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입니다 전월에는 마이너스 0.1%였는데요 전년비는 프랑스는 그다지 높지는 않네요 CPI가 전년대비 6.0%인데 이전보다 오히려 올랐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5.9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0.1%로 전월 대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 영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로 나왔습니다 유럽은 경기 상황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다면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고 연준보다 많이 올릴 거라고 여기는 그 시점에서는 다시 달러보다 유로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겠죠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된 것은 어떻다? 야 한 번으로 끝날 거야 이제 3월이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금리 인상이 아니네 5월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또 있을지도 모르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연준은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5% 중반대까지 계속 얘기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건데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 뒤쪽과 2분기 때는 렌트비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높진 않지만 4%대 후반 들어갔을 때 연준의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는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꼭 여러분이 보셔야 될 영상이 나가죠 특별히 반도체 주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영상이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가 한국의 거시를 결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깊이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조금 어렵다면 돌려보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IT의 신고와 함께하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